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00만원으로 50억을 번 브라운스톤님의 부의 인문학 책 중 반드시 이기는 주식투자법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3장 반드시 이기는 주식투자법 여기서는 자본주의를 구한 천재경제하익자의 필승투자법 그리고 킨즈와 버핏이 사용한 두가지 투자공식 그리고 저퍼주와 저PBR주에 투자하라 수익률 변동폭을 최소화한 분산투자법 차트 분석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3년간 투자수익률이 저조한 주식에 투자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손실의 공포에서 벗어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상당히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자본주의를 구한 천재경제학자의 필승주식투자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재경제학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인즈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고요. 케인즈가 주식투자로 돈을 번 경제학자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분핵 투자법이 저자가 가장 좋아했던 워렌 버핏의 투자법과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주식투자를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인즈는 주식투자로 오늘날 화폐가치로 따지면 3천만 달러 정도를 벌었다고 하죠. 경제학자 중에서 돈을 번 순위로 따지면 1, 2등을 다툰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인즈도 처음부터 돈을 번 건 아니고 즉 케인즈는 대중의 투자 행동과 경기 변동을 예측하고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1929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자신의 투자 자산이 4만 4천 파운드에서 8천 파운드로 즉 5토막이나 다는 대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깨달은 거죠. 대중의 행동을 예측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진입하고 빠져나온다는 타이밍 예측 투자법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료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밍 투자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근데 그 이유는 케인즈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본능적 충동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행동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케인즈가 알려주는 투자 포인트 7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소수의 투자자 편에서 서라. 즉 일반 대중의 의견과 거꾸로 가야지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고요. 결국 대다수 사람들이 투자에 동의하지 않는 주식을 투자해야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집중 투자하라. 잘 아는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대신에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은 모르는 주식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우승꽝스러운 투자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워렌 버핏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해야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장기 투자하라. 이거는 케인즈는 인간 본성은 근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서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를 해야 주식에서 돈을 벌 확률이 크다고 하고요. 그래서 눈앞의 주가 등락은 무시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종 투자하지 마라.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루하루 시장의 변동을 무시하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주식 가치의 측정은 계량적으로 하기 어렵다. 즉 케인즈는 정밀하게 해서 틀리기보다는 대충 어림진자로 맞추는 게 낫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케인즈는 주식의 적정 가치는 자로 잰 듯이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싸게 사라. 즉 자산 가치와 수익력에 비해서 시장에서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사라는 거죠. 요새 말로는 저퍼와 저PBR 주식을 선호하라는 거죠. 퍼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 퍼는 주가 수익률인데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그래서 퍼가 낮다는 것은 자기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에 비해서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싸면 좋은 거고 PBR이라는 것은 주가 순자산 배율이라고 해서 주가를 주당 장부 가격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만약 PBR이 2라면 2는 주가가 장부 가격의 2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낮을수록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PBR이 적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리고 케인즈는 싸게 단 주식은 언젠가 적정 가격을 찾게 된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케인즈와 버핏이 사용한 두 가지 투자 공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공식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투자해야 말아야 하나를 알려주는 공식, 둘째는 투자를 한다면 얼마를 해야 하나를 알려주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기대값을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산식이 나오는데 이익 확률 곱하기 예상 이익 빼기 손실 확률 곱하기 예상 손실은 기대값이 나오니까 이 기대값이 0보다 큰 경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이익 확률과 손실 확률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우리가 적용하는 게 힘들고 이거를 직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주고 있거든요. 자제가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를 가능성이 내릴 가능성보다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투자하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실제로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가를 예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X 종목이라는 것이 주가가 한창 올라서 천장 근처에 도달했을 때는 그 시점에 현재 시점에 주가가 더 오를 확률은 높지만 예상 주가의 상승폭은 작은 거죠. 하지만 주가가 내릴 가능성은 작지만 만약 내리면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린다면 이 경우는 기대값이 0보다 적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열됐을 때는 산식에 의해서는 오를 확률이 높다고 해도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되고 계략적인 이익을 볼 확률과 손실 확률을 자기가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 이익이 났을 때 어느 폭으로 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손실이 났을 때 어느 폭으로 내릴 수 있을까를 대충을 예상을 해서 자기가 기대값을 계산을 하면 이 공식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인즈는 언제나 이런 기대값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대중은 이렇게 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고요. 얼마를 투자할지 결정하는 기준은 이 켈리의 공식이라고 이거를 따른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투자 비중은 이익일 확률 빼기 1- 이익일 확률 나누기 손익비 손익비는 예상액 나누기 예상 손실이라고 그런데 솔직히 이거를 우리 소액 투자하는 개인 투자가들이 이거를 계산하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파산할 확률을 되게 줄여주는 이 투자 비중이거든요. 워렌 버핏도 이 공식을 사용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적용할 만큼 큰 자금을 굴리는 사람은 적용을 해볼 만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저퍼주와 저PBR주에 투자하라. 저퍼주와 저PBR주는 저평가된 중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자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프렌시스 골턴이란 분은 자연은 평균으로 회귀하는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평균으로 회귀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표가 낮으면은 언젠가는 평균으로 회귀하니까 낮을 때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지킨 사람이 벤저빈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 같은 가치 투자자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즉, 장밋빛 전망을 가진 주식은 비현실적으로 올라가고 비관적인 전망을 가진 주식은 비현실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들은 남들이 비관적이어서 팔 때 헐값을 사고 남들이 장밋빛이라고 살 때 비싸게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예로 2008년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났을 때도 워렌 버핏은 그 철도주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워렌 버핏은 철도주에 가격이 너무 싸게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믿어 의심치 않고 만약 미국의 경제 성장이 다시 증가할 때는 미국의 물동량이 늘 거기 때문에 물동량이 늘어서 상품의 교역이 많아지면 철도주식은 철도주식은 분명히 수익이 많이 날 것이고 올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금액을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지나서 투자한 금액을 그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으로 다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번 거죠. 가치투자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하게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도 유의할 점이 있는데 너무 빨리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대했던 평균과 다르게 엉뚱한 평균이 나타나면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저퍼주 투자가 평균보다 높은 투자 수익을 가져준다고 하고 저PBR주가 투자가 평균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저퍼주 투자는 경기 변동주에 적용할 때는 거꾸로 해야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처럼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이득이 변동하는 경기 변동주인 경우는 고퍼에 사서 저퍼일 때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 성장주인 경우에도 성장 초기인 고퍼주에 사서 성장이 끝나는 저퍼 때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리뷰한 필리피셔의 위대한 기업의 투자를 보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경기 변동 사이클에 있는 것은 이익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면 현재 시점에서는 경제 전망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은 증가를 하고 이익은 전년도의 이익을 가지고 저희가 펄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퍼는 높은 걸로 보이는데 내년이 되면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퍼는 다시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퍼가 되는 것은 향후에 이익 전망이 높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 중인 경우는 이때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익 변동폭을 최소화한 분산 투자법은 이거는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의 그 핵심은 같은 수익률을 얻더라도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펀드를 구성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방법이란 개별 주식률 간의 상관관계를 낮출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산을 만드는 회사와 우비를 만드는 회사를 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 하지만 이런 거는 대규모 펀드를 구성할 때 쓰는 얘기고요. 아직 부자가 아니면 자산을 늘기 위해서는 결국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피터 린치는 개인 투자라면 다섯 종목이면 충분하라고 했고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집중적으로 개별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관찰하고 투자해서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 투자해서 필수적인 것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차트 분석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이거는 초보 주식 투자자분들은 차트 분석을 해놓는 책들을 보면 혹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를 차트 분석 이론을 맞추면 엄청나게 주가를 잘 설명하고 있고 이때 사서 이때 팔면 돈을 꼭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책에 나온 차트 분석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를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대로 투자를 해서 그 방법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죠. 돈 버는 비법이 있다고 해도 공개되는 즉시 많은 사람이 그 비법을 따라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 비법으로 이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차트는 거들뿐 도움만 주는 거고 매수 매도에 타이밍에 약간의 참고자료만 하는 거지 차트 투자법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리고 3년간 투자 수익률이 저조한 주식에 투자하라는 이기인데 국가는 과도하게 오르내리기 때문에 3년간 투자 수익률이 낮은 주식군에 투자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한 경제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도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가 아주 헐값에 거래된다고 판단될 때 매수하고 또 시장같이 이상을 취해주시면 파는 것이 투자 비법이라고 했다고는 하는데요. 여기서도 유의할 점은 헛값이라고 샀지만 이게 뭐 10년이 될지 뭐 30년이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포트폴리오 이론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는 3년간 투자수익률이 저조한 주식에 투자했다고 해도 안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손실의 공포에서 벗어나라. 이거는 장기적인 수익률로 보면 주식과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이 예금이자 일보다 훨씬 높은데 왜 사람들이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못하는가 이거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고요. 이 이유는 손실의 피성향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손실에 대한 고통이 이익의 기쁨보다 2.5배 정도 강하기 때문에 확률상 따지면 이익이 볼 확률이 크더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비합리적인 손실의 피성을 극복해야 부자가 될 수 있고요. 투자를 두려워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비교는 저축하고 또 그 돈을 투자하는 데 있고요. 저축하고 투자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이 지루한 반복이 부자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안전한 저축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저축에만 매달려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외에는 고소득 전문직이나 연예인은 경우는 많이 벌기 때문에 그것만 저축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월급쟁이는 저축만으로는 결국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잃을 게 없을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길고도 긴 부의인문학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하고 있고요. 사장 투자의 길을 만드는 부의 법칙에도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책을 사시거나 도서관에 가시거나 서서 읽으시거나 이 뒷부분도 참고할 부분이 많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제가 경제학과를 나와서 여기에 나온 많은 경제학 이론 그리고 경제학자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 자신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할 때 적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랍고요. 그래서 이 브라운스톤 우성님의 통찰이나 직관역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막연하게 책을 읽고 잊어버리는 거는 솔직히 도움이 많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자기가 읽은 책의 내용을 현재의 세상에 적용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적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보고 효과를 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도 긴 시간 동안에 시청해 두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도움맞니다. 안녕